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도 애플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3인원 무선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STM GUTS의 맥세이프 휴대용 3인원 무선충전기 차지 트리맥입니다. 함께 보시죠. STM GUTS의 패키지답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석 덮개 방식으로 내부의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3인원 충전기 본체와 USB C2C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충전기가 2단으로 접혀있는 모습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구요. 2단으로 접혀있는 형태인데 펼치면 딸깍하고 걸리게 되어 있고 접을 때는 자동으로 착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펼친 상태에서 오른쪽 뒷면에는 애플워치 충전기가 숨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 펼쳐주게 되면 3인원 충전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맥세이프 충전기, 오른쪽 나이게 부분에는 애플워치 충전기, 뒤쪽 바닥 부분에는 무선 이어폰 충전기가 위치하고 있어 3가지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3인원 제품입니다. 상단 스마트폰 충전부는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가져다 대기만 하면 착착 붙으니까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의 자력도 센 편이라서 법정 없이 착착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충전 시 맥세이프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충전 시에는 우측 애플워치 충전기를 들어 올려준 다음 애플워치를 올려놓으면 되고 하단 무선 이어폰 충전부에는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같은 무선 이어폰을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이어폰 충전부는 쏙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무선 이어폰을 올려놓을 때 충전 위치를 찾지 않고도 대충 올려놓아도 쏙 들어가니까 딱 맞게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는 최대 15와트 애플워치는 최대 3와트 무선 이어폰은 최대 5와트 충전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충전하지 않을 때나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접어놓으면 소인원 충전기처럼 공간 차지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가로로 부착 시에는 iOS 17의 새로운 기능인 스탠바이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탁상시계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마감도 우수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3인원 충전기들이 하단에 LED 표시 등이 한두 개만 있어서 3개의 장치 각각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제품은 각 제품별로 LED 표시 등이 있어서 제품 각각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접힌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맥스웨프 충전기 위에 아이폰이나 에어팟 등을 올려두면 충전이 가능하고 애플워치 충전기까지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애플워치 충전기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폰을 가로로 거칠 시에는 간섭이 있어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접히고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서 가방이나 파우치에 쏙 넣어 휴대하면 휴대용 충전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STM 굿즈의 맥세이프 3인원 휴대용 충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MFM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STM 굿즈는 애플 전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식 파트너사로서 좀 더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구독자 8,000명 돌파 감사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드린 차지 트리맥 3인원 충전기 현대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컬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도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